일회용품 제로챌린지 안녕하십니까? 일회용품 제로챌린지에 참여한 조달청장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청 인턴사원입니다. 도미컵 플라스틱 용기 안 쓰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하이용품 사용은 늘리는 일회용품 제로 실천에 설정 수동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물자를 구매할 때도 유해물질 배출, 재활용,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반영하여 환경보존과 미래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이인실 특허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회용품 안 쓰겠습니다.